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야고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묘옥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단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지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된 성도들 우리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우리의 영적 무기는 오직 기도입니다. 얘들은 말씀 가지고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표입니다. 2021년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면 우리의 큰 도움이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해서 우리를 옥죄고 또 다양한 변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응답을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응답을 영유가에 받았습니다. 이제 2021년도 한 주가 남았는데 아직도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지 못하셨다면 오늘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해 응답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주신 이 말씀을 발판으로 새롭게 2022년을 주실 새로운 언약의 자리로 발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응답이 2022년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야구부서를 마무리하고 2022년 새해부터는 로마스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야구부서에 대해서 흔히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행암을 강조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야구부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구부서는 구원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구원 이후의 삶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실천력. 믿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되라. 언약 붙잡은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상급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믿음의 입. 기도의 입. 이걸 크게 의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채워주신다고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받기 때문에 반드시 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야구부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잡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야구부서가 행암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구부는 야구부서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믿음의 기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구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삶을 보았듯이 야구부의 사장에서는 더욱더 큰 은혜를 처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시 말해서 은약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야구부서를 마무리하면서도 믿음의 기도를 또 강조합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냐말로 이런 죄 저런 죄 살다가 보면 입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행동을 죄를 짓습니다. 연탄 공장을 한 바퀴 빙 제가 한번 돌고 나온 적 있는데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연탄 공장을 한 바퀴 빙 돌고 나오는데 코에 귀에 다 새카매 한 바퀴 돌았는데 이 재앙생의 삼자의 현장을 한 바퀴 숙 돌면 온갖 죗덩어리가 다 붙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뭐 의인이래. 왜 그렇습니까? 예수 거의도의 십자가의 보일로 죄신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의인만 가는데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따라서 나는 의인이다. 이 정체성 놓치면 사단에게 속아요.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줄 것이다. 나는 죄가 많아서 그럼 십자가가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는 십자가 왜 졌습니까? 그 죄 때문에 증거라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그래서.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막 정직하게 진실되게 윤리도덕적으로 살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세상 말로 막 엉망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장애가 되었어요. 이 친구들이 다 열정을 가기 더 잘해요. 우리 교회에 당일 세기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장로들 거의 다 룸사람 황제들 추신들. 세상으로 말하면 안 해본 게 없는 사람들이야. 인생 바닥 창시 삶을 다 해보고 해봐도 별 재미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들 입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고 이 성도관에 교제하고 설교 듣고 이 말씀을 은혜 나누는 게 최고 행복합니다. 다 띈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 재미없습니까? 한번 나가세요. 나가서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오세요. 산송을 불러도 감각도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도 안 뜨겁고 그걸 뭐 있습니까? 그래도 나오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예배도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돌아가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이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기 시작해. 이 영적 무감각 영적 무능평자가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집에 있는 첫째 아들 이게 더 큰 문제라며 첫째 아들 아무 감각이 없어. 아무 감사가 없어. 그럼 본격적으로 나가란 말입니까? 큰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인이에요. 특히 고난당할 때 지금처럼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각종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뭐 해야 되느냐 이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뭐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잘하고 저 사람 잘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세상 의지하면 끝없이 그 고통은 계속됩니다. 하나님 계속 주는 거예요. 대박 그럼. 네 방법을 하면 해봐. 나 가만히 있을게. 네 방법을 해봐. 그런 인본주를 계속 쓰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 특권이 뭐예요? 우리의 특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나의 수준, 나의 환경, 나의 능력 다 뛰어넘어, 뭐예요?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여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이 237의 빛을 비추는 응답으로 임하신다. 이 응답을 체험하는 삶이 바로 237 치유의 치유성 위에서 삶이에요. 연결보도 신고들, 야구부서를 마무리하면서 은약기도의 중요성을 23시, 24시 품고 25의 응답 속에서 날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지어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24기도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권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을 지니라. 너희 중에 권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권한은요, 견디기 힘든 시련이에요. 우리가 겪는 고통은 대부분 다 자기 개인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사업에 실패했다, 또는 경제적인 압박을 당했다, 또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 개인적인 것들의 어려움, 괴로움이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고통 그 위에, 외부에서 오는 고통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오는 박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다중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난,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제시한 해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해라, 기도밖에 없다. 이 말씀은요, 앞에 내용과 연계가 되어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는 본문 9절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12절에서는 함부로 맹세도 하지 마라. 그리고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영적오판, 영적오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난을 당하면서 오는 영적오판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 모든 책임 증가식이고 원망, 불평,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특기가 바로 문제, 사건 앞에 언제나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원망, 불평, 적시로 퇴처나왔죠. 이런 불신앙의 말을 일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는 순간 사단에게 심부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불신앙, 또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면 하나님 내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조건부식, 맹세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조건부식, 인기웅변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마귀가 틈타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뭐냐?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은 완전히 인분증입니다. 사단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사회 현장에서나 누구를 만나도 불신앙적인 말을 안 하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불신앙의 말은 쉽게 잘하고 잘 기억하는데 보금적인 말은 저는 기억도 못해요. 기억 잘 안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불신앙적인 말을 누가 듣다, 나 자단 이런 건 잘 들어와. 그런데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들어. 얼마나 사단이 묘하게 여러분을 속이는지 여러분이 점검해 보면 아시잖아요. 이 불신앙적인 말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영적 공동체의 원리석이 깨져버려요. 그거 깨진다니까요.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 절대 부응이 안 됩니다. 역사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막 부정적인 말하는 가정들 보세요. 교회 다녀와서 받은 은혜 나누고 서로 포럼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래 갔다가 누가 뜯더라 저 뜯다가 주차장에 뜯고 누가 뜯고 막 부정적인 말하다가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려요. 그런 가정은 늘 싸우고 분쟁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갈등하고 모자라고 없고 늘 그래요. 늘. 점검을 해보세요. 거의 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사단 마귀가 늘 서는 방법이에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절대 속지 말고 문제의 사건이 딱 있으면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저를 섭니까?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라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싸움만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상처밖에 올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10편 50편 15절에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원하게 하려다. 활란 당했냐? 어려움 당했냐? 아픔을 당했냐? 나를 불러.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기도하라는 얘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특재로 오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미라. 염려를 자꾸 입에 내놓고 자꾸 사람들 앞에 하지 말고 그거를 주님께 맡겨라. 기도로 맡겨버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염려 없게 해 주겠다. 염려 많아요. 목사님 나는 문제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 안 해요.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문제를 맡겨라 하잖아요. 염려를 너희 죽게 맡겨라. 내가 돌봐주겠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내 영혼 평안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럼 뭐 하는 게 다 맡겼는데 불평할 게 엉망할 게 뭐가 있어요. 빌리포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떠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하도 기도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어떤 문제와 사건과 해결 통로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영혼의 호흡이에요. 호흡이 없으면 죽잖아요. 호흡을 안 하면 영혼은 영적 호흡인데 영적 호흡인데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예요. 불신자들은 기도 안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이래 바쁘고 저래 바쁘고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나는 정신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 다 핑계잖아요. 기도 없이는 아무런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뭐든지 짜증나고 피곤하고 갔다 오면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벗어버려. 벗어버려. 힘들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 소비되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한 사람은요. 하루 종일 있어도 안 피곤해. 찬양대회 우리 찬양대회요. 7시 반에 3시간 4시간 찬양 연습을 계속해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분도 2부 예배 다 드리고 또 앉아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보통이라 이제 그래도 생깔생깔 아멘소리가 제일 크잖아. 제일 약하잖아. 여러분 기도 속에 모든 힘을 하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냐? 기도하면 피곤하다. 나 힘든 이런 단어가 없어요. 단어가 없다니까요. 흔히 착각하는 것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복이 임한다. 이런 개념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요. 뭐가 복인 줄 알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왜냐? 히브리어로 복이라고 할 때는요. 바라크라 합니다. 바라크가 복이라는 뜻인데 바라크의 뜻이 뭐냐? 무릎 꿇다예요. 무릎 꿇는 게 복이라.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갈 때 무릎 꿇고 왕 앞에 나갈 때 무릎 꿇어요. 그런 의미에서 복은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복이다.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자체가 복이에요. 여기서 더 다른 걸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힘을 얻는다. 그거의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10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복이라. 기도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 자체가 내용이 어떻든 그보다도 기도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 본문에 보면 야구부는 고난 당할 때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즐거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라. 고난이 올 때는 기도가 어떤 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고난이 오면 기도하죠. 믿는 사람이 주여 힘듭니다.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죠. 어려움이 오니까. 그런데 잘나갈 때 잘나갈 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잘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더 그렇게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 잘나 세상 것이 너무 좋은 너무너무 풍성하니까 하나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려움을 쬐하고 또 대면 또 잊어버려요. 이걸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 쓰고 이스라엘 백신들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한 애는 너무 하나님 주고받아 행복했는데 한 애는 하나님 안 찾았더니 하나님 다 뺏어 가버려서 아무것도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기르면 어떻게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치면 올라가 계속 그냥 쫙 독수리 비상하다 계속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돼 옛마을로 내려가다가 다시스로 내려가다가 자꾸 뭐지 이 산마리로 내려가다가 강도당하게 내려가다가 계속 영적 상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나갈 때도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야구부의 강조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여기서 기도한다는 표현하고 찬송한다는 표현은 이건 뭐예요? 원뜻이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해야 한다. 기도와 찬송은 일상이 되어야 된다. 그냥 네 삶 속에서 늘 기도 우리가 말하는 24 늘 기도 늘 기도와 찬송이 일상이 되어야 된다. 왠가는 처음 끝까지 다 부르면서 안 보고도 불러요. 노래방을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그런데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부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쫙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내 찬송을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른 거네. 정명주 장로밖에 못 봤어요. 쫙 왜 그렇게 다 외우냐. 나도 다 못 외우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 그걸 다 수십 곡을 다 외우더래. 찬송을 다 1절부터 4절까지 이야 평소 때 기도하는 그 습관이 되어서 우연히 저 앞에 칠레 갔다 오면서 그런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쫙 부르는데 놀랬다니까 여러분 평소 때 하나님을 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24 기도지요. 거기다 그리스도인은요 고난당할 때나 절구울 때나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제목이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돌이키게 만들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광고해 보세요.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거 참 변명 다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속지 마라 기도하면 된다. 오랜만에 불러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오랜만에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개인의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강구해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마음을 정렬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영계 못한 신도들 24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중요한 일들을 체크하고 성삼위 하나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지요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얀 나라 오직 성령총만 그거 한 10분하고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물어볼 것입니다. 저는 매일 어디서든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지요. 하나님이 제게 이임칠라라고 오천종종 살리라고 주신 모든 이 직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시를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힘을 확 주시죠. 낮에는 모든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야말로 이 보좌의 축구 임하도록 보이는 것 느끼는 것마다 다 기도로 연결을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날 때나 대화를 할 때나 어디를 가든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만한 축복을 본인이 체험하게 돼.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친 저녁에는 저녁에는 말씀을 깊이 목상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말씀을 다 말씀을 목상하는 그런 말씀 강단 말씀 붙잡고 어제 유광수 목사님하고 정명주 장로가 본부 재정 장로이기 때문에 저하고 서희 저의 협회장이니까 이 전도 협회의 총결산 지금까지 했던 올해 결산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이제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하는데 정장 노래 저는 기도 이렇게 합니다. 집에 노트를 설교한 강단 메시지를 다 적어낸 걸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고 차를 타고 간다 비행기를 탄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핸드폰을 딱 내놓는데 핸드폰에 날짜 기도자목 쫙 핸드폰 보고 그 유모가 이야 장로 중에 이런 장로가 있나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핸드폰에다가 놓고 기도하는 장로가 있습니까 이렇게 길을 갈 때라 비행기 탈 때는 늘 읽어보고 기도하고 집으로 가서는 노트 놓고 기도하고 이것이 24가 되니까 창주독 지혜를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주독 지혜를 주니까 남들이 못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내 기도를 응답해주심을 여러분 믿고 가장 중요한 저녁에 여러분이 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싹 기도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확인되고 지효와 회복이 생명 살인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시금 붙잡는 거예요 이런 서미타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서미타임 갖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여기 모든 성도들 참으로 삶 속에서 생활화 체질화 기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면요 행복한 여정을 다닙니다 행복한 여정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생의 기도입니다 14절 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부하여 할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컴이니라 야구부는 24시 기도를 강조한 후에 이제는 기도의 범위를 더 넓혀가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고난당하는 자 병든자 각종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정보 기도해라 그래서 구역이 중요합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남편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서를 안 믿는 불신 가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로 정보 기도 하고 그게 구역 예배 그게 또 모여서 전도회나 우리 청년회 우리 대학군은 또 순모임 하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정보 기도 정보 기도 정보 기도 최고의 수준이거든요 남을 위해서 그것도 영원 군을 위해서 정보 기도 정말 중요해요 정보 기도하는 사람은 레벨이 다릅니다 직분을 맡다보면 정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에게 맡겨놓은 직분을 통해서 많은 동력자들을 위해서 같이 사역자들을 기도하기 전부 정보 기도예요 이 직분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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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나는 거에요 물론 그것도 들어주시지만 하나님 기부받아진 기도는 정보 기도다 정보 기도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왜 은약 공동체를 친히 세웠느냐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서로를 살리는 자리로 나가라 서로 아픔을 가슴에 서로 품으면서 치유하면서 회복시키는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다 서로 함께 그렇게 합치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병든자를 구원한다 병든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김요한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죽었는데 세 번 죽었다 세 번 살아났잖아요 세 번 죽었다 세 번 살아났는데 그 시점이 기도 부탁을 해나가서 한국에서 집중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표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대요 기도하니까 신청실에 가다가 또 몇박 되니까 또 돌아오고 또 가다가 또 돌아오기를 세 번을 했는데 그때마다 시간을 보니까 한국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정보 기도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라고 내 앞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7절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한 후에 이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깨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엘리야 그러면 능력의 선지자다 능력의 선지자지요 갈멜산에서 바울과 아세라 이 선지자 850명하고 850대 1로 붙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비가 안 오니까 바울이요 바울이요 아세라 아세라요 비를 내리소서 막 몸을 찢어가면 어딜 찢어가면서 850명이 부러지지도 하늘에서 아무 증거도 없어 재단에다가 재단 재물들을 세워놓고 물을 그냥 말로 감고해도 안 되는데 엘리야가 야 둘리야 물 고랑을 해서 물까지 가득 채워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다 하나님께 기도를 엘리야가 딱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면 확 물부터 해가지고 그냥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 깜짝 놀리죠 850명을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이 많은 이 능력 그래서 야구부 당시에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했겠지 그분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나는 성격도 모르고 나는 믿음 돕고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별 수 없이 내 기도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오해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나는 믿음이냐 그래서 나는 교훈직을 만드서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아는 것이 없어서 내 기도는 응답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왕상 17장과 18장 말씀을 이 야구부가 인용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응답이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흐왕이었어요 아흐왕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지극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렸는데 가뭄을 주셨고 비를 안 내렸어요 이 팔레스타인에 비 안 내리면 저 죽거든요 비를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다쳐버렸어요 기도를 하니까 3년 반 동안 가뭄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어제 살아왔어요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소출을 거둘 게 없어요 팔레스타인 사막지대 지역이라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인해가지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떻게 일어났냐 바알과 아세라 이 신께서 풍류와 번영을 주신다고 믿고 했는데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가짜다 이거는 가짜라 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루한 기회에서 속 다 들어가 버렸어요 발과 이 말을 못하고 아무리 외치고 부르지도 비가 안 오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는 비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비가 오기를 시작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엘리야는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라고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인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인간이야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행한 엘리야지만은 이스라엘이 너 우리 신자 다 죽였어 너 죽일 거야 그 말 한마디 듣고 도망가가지고 간밀사에서 나 뭐랍니까 하나님 내 영혼 거두어가지고 나 이제 삶만큼 살았습니다 막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거 인간이에요 똑같은 성경이 똑같은 인간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전연물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 못받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받고 나는 초신자를 응답 못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배울 수 없더라 보통 착각이 아니 큰 착각이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강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녀가 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뭄을 통해서 발과 아사라와 같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죽게로 돌아오기를 봐라 가짜인 줄 알 너희들이 숭배하는 발과 아사라가 가짜지 그러면 내게 돌아와 돌아오라고 하는 이런 사인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교획을 안 야고보도 이 야고보수를 마무리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가 미혹당에서 교회를 공동체를 떠난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미라 교회단에도 실망해서 시험 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다양한 이유로 교회 떠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 그래요 가난한 왜 가난한이냐 안나가 이거다 안나가 가난한 안나가 안나가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많이 있어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을 아예 안와 아예 온라인 예배드리면 됐지 온라인 예배 2년 동안 온라인 예배 습관 돼가지고 그걸 골석 성도라 골석 성도 올 수 있는데 안오는 사람 골석 성도 이런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골석 성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런 가난한 성도들 골석 성도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이 큰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운동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021년 마지막 한 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괴로우 인도하는 시간 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년들이 그렇게 보니까 610명이 모였다 610명이 모여서 영접 시간을 가졌는데 드라마를 뮤지컬을 봤는데 조금은 지루하기도 했지만 어떻든 10시거나 그런데 어떻든 그 가운데 610명이 현장에 참여해서 112명을 초청해서 55명이 영접하고 16명이 교회에 나왔다 크리스마스 명절날 다 노는데 우리는 영접식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축제를 했다 하나는 위에서 보실 때 최고 지구촌의 최고의 청년이다 영접식 했잖아요 또 교회화까지 되었잖아요 좀 늦게까지 했지만 그래도 한 영혼이 천하다 귀한디 영적 싸움사와 숭량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사실 깨어있는 거 다 청년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드링킹 크리스마스 쇼핑 크리스마스 하고 있는데 영혼 구원의 쉐이빙 크리스마스로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올인하면서 그렇게 중심을 다해서 은신하는 이 청년회가 영적 지각번도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전가하면서 2022년 이 새해를 심차게 영적으로 비상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되기를 점으로 주부합니다 결론입니다 2021년 마지막 한 주간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품었던 이 각종 기도 제목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각 가정의 기도 제목 세 가지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응답하셨는지 왜 그러셨는지 왜 아직도 응답이 없는지 응답하셨는지 응답하셨는지 그러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2022년 기도의 세 가지 적고 헌금해서 딱 넣어놨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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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아멘 허겁지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중심이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기도 제목을 정할 때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함께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세 가지 요약해서 딱 적어가지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받고 또 예원교회 비전 기도 은약 기도를 다 나눠줍니다 그때밖에 안 나눠줍니다 그때 그러니까 다 나왔어요 공간이 많아요 우리는 본당 그 다음에 원리스 비전홀 부터에서 엄청 방이 많기 때문에 변명할 거 없어요 이 마지막 날 새해를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드리면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간다 한 해를 시작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런 게 모든 성도들 2022년 한해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은약적 도전 정말 그래서 큰 믿음의 성장 있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